안녕하세요. 고정기스입니다. 여기는 3호 유난신길국 NC백화점 건너편, 30년 전통? 꽤 유명한 집인 것 같은데 여기 NC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서 술 한잔을 해야지. 아, 좋아요. 이거 블루프스야? 네. 이거 이럴거지. 아, 거긴 좀 틀리긴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어... 그...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. 저기, 할매순대뿐인가? 거기에 수익은 좀... 차이 있어. 여러분, 거기랑, 거기랑 이게. 그냥, 털이네. 오늘 보니까. 음... 음... 기름기가, 반지반지랄해가네요. 밥은 안 먹을 거예요?! 생쩡한 음식 밥은 양이 많우니까 닭 장식 맥주 마찬가지로 밥은 안 먹을거에요 ㅋㅋ 밥을 안 먹을거에요 그녀는 circa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소금 고춧가루 여기까지 왔는데 너한테 너? 미안해서 내가 열려 아유 아 재훈이는 아예 아예 그래? 전화 안 왔었어? 전화 왔을만 하네 아무래도 전화 안 왔어 내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화 엄청나게 하지 왜냐면 연락해서 시인중이 하고 있어요 4시에서 돼있어 안으로는? 나는 4시에서 돼있을까? 응 형 그거에 대한 근데 오늘은 빨리 못해 4시에서 돼 오늘은 일찍 오지 열 받고 늦게 오지 열 받았다 하얀하고 뒤열받고 오차 하얀 오늘 하얀 수 있겠어? 그냥 밥 먹었는데 맛있게 좋네요 맛있게 좋네요 수육까지도 전시해 놓은거에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눈넬이 있나? 눈넬이 자 그거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밥 먹고 왔는데 둘 다 어디다 들어가냐 전 배부러서 못먹고 깠어 배부러서 못먹고 깠어 배부러서 못먹고 깠어 괜찮다며 아휴 침대 못먹으려니까 먹고 뭐 남들이지 자 맛있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요만곱 면곱 요만곱 뭐다 요만곱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keyword 그러면 내게 이게 col